안녕하세요 하연 튜브 하연이 아빠에요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? 제주도 놀러와서 수영장을 지금 밤 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두 명은 바베큐 하고 있어요 아빠 근데 여기 저걸 붙이고 있었어? 응 붙이고 있었는데 금이 가가지고 지금 아빠가 뗀거야 이틀동안 안 붙이고 있을거야? 응 괜찮아 그림 그려줄까? 매직으로? 매직으로 그림 그려줄까? 매직으로? 응 싸이 그렸어 이제 곤드들일거같아 문 닫을거 같은데? 문 닫을거 같은데? 문 닫을거같은데? 응